라면, 라면을 시켰습니다 짜잔! 첫끼에요! 라멘! 라면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맛있어 맛있네요 다음 음식은 햄동입니다 여기 이 앞에 지금 줄 서있는 거 보이시죠? 다행히 제가 왔을 때는 줄이 안 서있어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맛있는데? 맛있는데? 만두? 이렇게 예이 진짜 맛있다 딸기잼이구나 우리 이름이 후와부완 라면 팬케이크였는데 진짜 말 그대로 후와부완 다 먹었다 맛있다 라면 고춧가루 다 먹었다 어? 간장이다 귀여운데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이게 맛차인가? 이거는 바이바이 이거 우롱차 그리고 이거는 레몬소다 레몬소다입니다 자 이거는 쉬림픈 아보카도 오므라이스입니다 아니 세상에 저 오므라이스 전문점을 처음 먹었어 맛있겠다 이건 딱 기본 토마토 오므라이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점점 뭔가 토마토 파스타도 아닌 것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딸기 아 딸기 젤라또 세트로 시켜 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서 전 딸기를 시켰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로투스 과자도 들어있는 나 왜 호흡 부러지? 진짜 상큼하고 맛있어 진짜 빨갛네 이치란 라멘 시켰어요 매운 소스를 너무 많이 넣었더니 너무 매워요 옛날에는 제일 맵게 했었는데 하나도 안 매웠었는데 지금은 매워졌네 닭꼬치? 기본 닭꼬치 같습니다 먹어볼게요 닭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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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ND 그럼 닭꼬치 저는 비빔떡 같은 걸 시켰고 소스 뿌려먹으면 되나봐요 저는 동키호테에서 쇼핑을 마치고 젤라또 시켰습니다 피스타치오, 망고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추천받아보었습니다 오 이거를 찰로 이렇게 자르라고 줬어요 너무 냅다 탈인가? 얍! 나왔어 상당히 맛있어 닭껍질 다 10개 시켰어요 여러분 여러분 10개 시켰어요 꼭 10개 먹어본 분들 중에 1등이 진짜로 아닌가? 닭다리살 다 10개 시켰어요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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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대박인데요 넵다네모금인데 넵다네모금 이거 처음 먹어봐요 되게 다 맛스럽다 약간 엄청난 크기인데 엄청난 크기인데 엄청난 크기 도착시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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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겠습니다 인사하시는데요 살살 녹아요 대박 진짜 맛있어 저 일본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추천할래요 살살 녹아 참치 맛있어요 완전 살살로 가요. 영구주스랑 밀크티 식겠습니다. 짜잔! 미이크 나왔습니다. 짜잔! 닭꼽질이랑 닭통집이랑 양배추. 제가 본 닭통집 중에 제일 커요. 1등인데요? 우와. 식도룡이네. 저 예뻐서 서비스 줘요. 감사합니다. 우와. 대박인데? 진짜 맛있네. 이런 일도 있네요. 살다보니. 착하게 살아야 돼. 네, 역시. 짜잔! 이게 바로 찬산 비추 오믈렛이에요. 맛있게 보셔. 잘 먹겠습니다. 참기름 향긴데? 우와, 진짜 맛있다. 그리고 친구가. 세계에서 먹어야 돼요. 노트북의 기사. zeni의 근처에 먹어야 돼요. 세일에 먹어야 돼요. 진짜 맛있어. 수자. 고추와, 고추가. unftu. 음식이 전체적으로 다 맛있게 잘 먹어요. 뭔가. 먹겠습니다. 아니 뭔가 바삭바삭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일본 KFC 맛있데요? 응? 뭐하고 했어요? 짜잔! 짜잔! 이렇게 라멘 나왔습니다. 라멘이고요. 이거 차항 그리고 가라게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짜잔! 아 이거예요? 이거 4개예요. 이거 4개인가? 왠지 그런 것 같은데? 지나갔다. 여러분 코치 먹으러 왔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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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